한국영화 최초로 100년만에 칸영화장에서 황금동녀상을 수상한 기생충을 보러 왔는데요. 상을 받은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영화를 찍을 당시에 스텝들의 처음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한영화제 시상식이 끝나고 신사위원들의 박수가 일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장일치로 황금동녀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더욱더 자랑스러웠는데 제가 영화를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자기 얼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같이 영화를 보려고 한 분은 사실 저희 형구고요. 제가 한국에 여행을 와서 지금 언니네 집에 있는데 형구랑 저랑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영화를 보고 한번 마지막에 단단한 일부를 올리도록 할게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구입니다. 이제 영화를 보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메가팍스는 정말 호주에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요? 자리? 좀 앞쪽이네. 어 앞쪽이네. 금요일에 어쩔 수 없어. 들어갈까요? 음 영화가 제가 영화를 방금 보고 나왔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에 사실 제가 잔인한 영화를 잘 보지 못해서 미리 좀 되게 잔인한 부분을 있나 찾아봤는데요. 사실 영화 스포일러 내용이 많아서 한 번 생각했는데 잔인한 거 같아요. 이런 거가? 일주일에 약간 표현을 한 건데 이게 15세 관람가이기 때문에 흔적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영화를 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나체가 나온다던가 엄청나게 폭력적인 조평영화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감당하기도 힘든 약간 메스껍고 약간 약간 엮여온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었고 전반 부분에서는 약간 약간 블랙코메디 같은 불쾌하진 않지만 웃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냉소적이게 웃긴 부분들이 있었다면 영화 중간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약간 불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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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찝찝해요. 저는 불쾌하게 야한 것도 어느 정도의 일부분 딱 야한 부분은 딱 그렇게 포인트만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나체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선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윤만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고등학생 자녀들이 같이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특히 뭐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나 어른인 나도 이렇게 불쾌하고 역겨운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누군가의 뭔가 약점을 싫어하는 걸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내가 싫어하는 뭔가의 포인트를 누군가가 꾹집었을 때는 사랑은 획가가 돌 수도 있다 영화를 보고 전반적으로 느낀 그 부분이 있냐 영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무거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구요 저는 블랙포맵이지만 묶인 유쾌하다기 보다는 약간 불구편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혐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남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보고서 느낀 부분은 가난에 대한 혐오 자 내가 가난에 대한 혐오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외국이 이게 이번에 상을 받았는데 이게 외국인한테도 해외에서도 약간 인기가 있고 몰입이 될 수 있었다 보니 외국에서도 충분히 비부격차라는 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없이 영화 리뷰를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들어갈수록 스포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거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예고편도 보지 마시고 그냥 칸 심사위원을 믿고 그냥 바로 가서 몸만 가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물론 약간 불편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하셔도 좋고요 중요한 특판화를 드리자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봉준호 감독이 직접 작사하고 최우식 씨가 노래한 소주 한잔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노래까지 들으셔야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사도 높고 노래도 높고 보통 영화가 끝나시면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다들 칸에서는 영화 상영이 끝나고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한국에서 영화를 관람하실 때는 이 영화 끝나고 노래를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래를 듣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 없이 내용을 정리할 거니까 오늘도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